금요일입니다 1055님 저요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야자하기 전 꼭 배텐 전화 연결하고 싶습니다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고생 여학생을 배텐 청취자로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이분 놀러앉게? 네 영구 청취자 만들겁니까? 네 걸어보죠 네 걸어보죠 이번에도 여자 청취자 잃어버리면 저 진짜 소송 겁니다 자 1055님께 지금은 이제 아직은 중학생이죠 네 여중생 배텐의 미래입니다 배텐 뉴스 제가 눌러앉히겠습니다 군필여고생일 경우에는 바로 끊어버립니다 네 여보세요 2층 침대 위 대 아래 하나 둘 셋 위 대 아래 위인지 아래인지 하나 둘 셋 아래 아래 윤태진은 하나 둘 셋 윌 윌 윤태진만 굴욕을 당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배텐이 문제에요 왜 이 본체를 예? 본부를 무너뜨리려 그래 어떻게 제가 자라나는 셋싹까지 우리 배텐의 여자 청취자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걸 다 날리고 있어요 지금 쫓아났어 어떻게 오늘 팬청산 방송인가요?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윤태진이랑 여성 청취자는 전혀 안 맞는군요